에이 기미로이 아니 이걸 피해? 어디가? 돌았나? 돌았어? 으아악 하하하하 흐으으으으 ššš 오야 맞아 이거? 오오오오오오 오 이게 되네 씨발 으어어어아ince 죽여 때려 X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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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발 아 어 깨물어 깨물어 아이고 C야 X됐다 이거 아 으아 아 아 아 쉣 아 아 아 아니 W 너무 빨리 썼다 내려올 때 써야되는데 아이씨 일로와 이케 새끼야 지금 어 잠깐만 짜아 시바 새끼 어 X될 뻔했네 아 W 너무 빨랐다 좀 더 늦게 써야겠다 다 태웠다 뭐야 하는 중 하는 중 하는 중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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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그림 너무 좋아 가잡아 컷 어이 쉣 코드라 뭔데 야 근데 누구 닉네임 저 본캐에서 본거 같은데 이새끼 왜이렇게 낫익지 아 아 맞다 로스트하크 길드온이네 아 맞네 본캐에서 본게 아니구나 야 이새끼야 길드장 저격을 왜해 어 잡힌거야 아아 이새놔아 이놔아 이 녀석 종전이 거기다 집을 가면 죽어야지요 아 시발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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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로와 이 시끼야 아 무모의 결단력 높이 삽니다 어 야 용 억가 시발 왕자님 잡고 데카이 잡으면 transferred 이리로 와 이키 이 시끼야 어 어 어 아 아 나 과거일 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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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개새끼 일로와 이 새끼 죽여 아 이도 존나 빠르네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야 그래도 브론저에서 탁히모보다 크샨태가 낫지 않아 그리고? 또 든든하잖아 그래도 야야야야야야야 좋았다 공주님 일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도망가 아 아 빨리 아 빨리 좀 부수지 아이씨 하 하 하 하 아 화를 주체하지 못하네요 아 그런거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상황 아 레렉터? 레렉터 족밥이지 레렉터 쉬울거 같은데 보여줄게 레렉터 족밥이야 어?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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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하 하 이리로 와 이 쉐키야 야 X됐다 씨바 야 못해서 다행이다 너 탑이 아니구나 탑이 아니야 아니 탑이네 아니 이게 미쳤나 아 이게 아 이게 안 맞아 아 시바 아아아아아아아rained 아니 아., 괜찮아 아래 이기고 있어 아 내 희생 덕분에 너무 조수로 봤네 이리 와 씨발려나 으아아아아아아아 개새끼가 어디에 씨 아 도대체 케인 한번도 안왔으면 랜니톤 그냥 지금 뒤지게 쳐맞았어 나한테 악어 가죽으로 지금 다 만들었어요 그냥 가방이랑 제갑이랑 그냥 아 아 바브론? 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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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방심했다 오 각 좋은데 허허 쉿 나이스 야야야야야 아이고 너무 내절했네 텔 한번 타볼게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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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라 와봐 와봐 텔 어그러주 2대 많았다 이거 노플 아이사 보여주잖아 텐콘 한타야 아니 근데 이게 레넥톤이 너무 못하니까 이게 방심하게 돼 방심하다 딱 죽어버린 끔찍하게 못해가지고 레넥톤이 진짜 개못하거든요 아니 근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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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오면 다 잡는다 이래라 이래라 이거부터 이거부터 그렇지 하 하 이 시리얼 레전드 시발려나 아 시바 야 잡아 개새끼 아 저거 어떻게 지내려고 나이스 다 못피하죠 아 에반데 아니 시바 이거 싸움 언제 끝나 야 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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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거기서 길을 왜 모아 아 씨 아 풍이 끝났어 아 에반데 아 또 막았어 빼야 돼 피드를 한번 빼봐 줄겠네 아 아 단단 목적 벽 느껴지네 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X밥 새끼 아 이거 아닌거 같은데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으아아아아아아아! 됐어 됐어! 슈야아아아아압! 이건 뭐야 이씨 어어어어어 뒤져! 이씨! 야 왤케 못해 애들 이게 골드냐 이게? 이런데도 며칠을 보더라 아니 근데 우리팀이 얘가 우리팀이면은 이게 안되는거야 이 새끼 뭐야 존나 못하는데? 아니 좀 미안하네 이거는 뭐야 아아아아아 такие 야 존댔다 뭐야 이거 어우 라에에에야 아니 야 야 이런 다이브가 된다고? 아니 마이 족싹이네 진짜 아아 잡아야 돼 그렇지 이거 미친다 이거 아네 자꾸 얘네 가라 왕자님 가자마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바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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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거는 일단 말자 먼저 왜냐면 징크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자 먼저 주죠 아니 여기는 이게 맞아 이거 정신 나갔는데 야 이 새끼야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짜아 아이고 죽어 이게 이거 봐 이래서 줘야 된다 이래서 말자 주지 맞다니까 골드의 징크스를 너무 믿지마 내가 징크스 무시하는게 아니라 골드의 피치컬러는 징크스를 이제 다 못써요 제 성능 다 못내요 아 얘는 나만 보면 궁 써 왜 아 녹톤에 빠져라 어어어 어어어 대카이 사소해 편안타도 될거 같은데 야 X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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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난리 났는데요 아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아 아 이거 여기 시야 밀자 아냐 걸자 먼저 이거 안되겠다 다 됐어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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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파이팅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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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대포로 때리지 왜 그걸 다시 빼고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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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해봐 오종 침묵 어딨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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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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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아아아아아 그렇지 아 아 아 아 씨발년이 야 이 개새끼야 야 이거 몸돼 몸돼 몸돼야 되는데 이거 아 민현 죽는데 전혀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아 가야돼 가야돼 끝내야돼 끝내야돼 야야 타워 부셔 타워 아 이 씨발 못됐다 이거 빼야된다 빼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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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못 끝내네 씨발 얘들아 미들부터 와봐 알리 노궁이라 이거 징크 신난다 터진거 저거 드레바 나 맞아줄줄 밖에 없어 아아 아아 야야야야야 하 나 미치겠네 번쩍 하늘 너무 뒤집어넘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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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 바론 에다 바론 아이 그 새끼 오기 전에 먹어야 돼 아 내가 마크할게 그냥 레쓰 베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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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이거 어어? 야 나 체력 7000인데? 뭐냐 방금 깨라이 깨라이 아하 늦었죠? 아 씨발 이기기 존나 힘드네 아 왜 이렇게 힘드냐 본캐보다 더 힘들어 아 얘네 둘이 탈주했네 뭐냐? 씨발 야 야 마이 얘 얘 야 이거 학폭 당하는 거 아니야? 이 씨발 매판 탑 존나 덩사람 디오 해주는데? 야 이거 학폭 아니야 이거? 그놈의 학폭 급을 지도는 이진한테 협박 당해서 디오 올려줬슨? 저 대리했었어요 올려놓으라 그래가지고 1년 꾸른 형이 브론즈였는데 골드까지 올려놓으라 해서 실버까지 하다 도망갔어요 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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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 칼리 엎 오케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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